데이지크 크림 드 로즈 틴트 전 색상 발색 및 컬러 분석 영상입니다. 데이지크는 요즘 색조계의 최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미묘한 컬러들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죠. 저도 요즘 섀도우랑 립 전부 다 데이지크를 쓰고 있거든요. 마침 공홈에서 원풀원 이벤트를 계속 하길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크림 드 로즈 틴트는 딱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벨벳 립이에요. 아 근데 일단 패키지부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상자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즈 골드 박의 입체로 양각 처리까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썼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부터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면 더 난리가 나. 무려 불투명 그라데이션 패키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반했어요. 거기에 로고도 로즈 골드 박 처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진짜 패키지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이 와중에 동물 실험을 전혀 안 한 비건 제품이래요. 근데 이런 비건 제품들의 단점이 보통 변색이 잘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데이지크가 이 변색 문제까지 다 해결을 했더라고요. 색이 안 변합니다. 완벽하죠? 심지어 텍스처가 굉장히 좋아요. 떡지거나 뭉치지 않고 여러 번 덧발라도 부드럽게 딱 스며드는 부드러운 질감이에요. 게다가 향도 좋아요. 약간 은은한 장미향 같은 게 나서 바를 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노협찬, 노광고 그냥 예영이가 써보고 좋아서 이러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주접 그만 떨고 색깔 분석 들어가 볼게요. 1호 누디 로즈 차분한 베이지색 웜톤 MLBB입니다. 가을 뮤트 타입에게 가장 추천드려요. 은은한 누드톤 립이라서 퍼스널 컬러랑 상관없이 그냥 베이스로 깔기 굉장히 좋아요. 입술 아웃라인이 좀 어두운 분들은 이런 스킨 컬러를 아웃라인에 바른 다음에 자기 베스트 컬러를 안쪽에 그라데이션 주듯이 바르면 굉장히 좋죠. 이런 컬러는 그냥 하나 갖고 계시면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베이스로든 누드 립으로든. 2호 로즈 크림 되게 뉴트럴한 MLBB예요. 데이지크 공홈에는 웜톤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던데 실제로 발색을 해보면 여름 뮤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도 웜쿨 걸쳐 있어서 뉴트럴하기 때문에 여름 뮤트, 가을 뮤트 다 잘 어울릴만한 색이에요. 뮤트 쟁이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차분한 타입이면 다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런 컬러도 퍼스널 컬러랑 상관없이 베이스로 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베이스로 깔고 좀 더 진한 말린 장미 색을 안쪽에 바르거든요. 그러면 되게 볼륨감 있고 분위기 있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아요. 3호 드리밍 딱 여름 쿨 추천템이에요. 부드러운 말린 장미라서 여름 뮤트한테 가장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기보다 발색했을 때 약간 더 흰끼가 도는 느낌도 있어서 여름 페일, 여름 라이트 이런 밝은 파스텔톤의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컬러는 쿨톤이신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되게 좋아요. 겨울 쿨이더라도 이런 부드러운 핑크를 먼저 깔고 안쪽에 쨍한 립을 바르면 도톰하고 좀 부드러운 립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4호 레드우드 진한 벽돌 색이 아니고 살짝 부드러운 벽돌 색이라서 가을 뮤트랑 가을 딥 다 잘 어울려요. 가을 뮤트가 쓰면 포인트로 좋고요. 가을 딥은 데일리하게 부드럽게 쓰시기가 좋아요. 그냥 가을 웜이면 다 잘 어울릴만한 색입니다. 그리고 이 컬러가 텍스처랑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봄 비비드나 스트롱이 약간 차분하고 분위기이고 싶을 때 이 정도까지는 쓰셔도 괜찮습니다. 5호 푸시아 KS로는 여름 라이트, PCCS로는 여름 브라이트라고 하는 약간 청량하고 또렷한 여름 쿨 타입에게 추천드려요. 이름처럼 딱 푸시아 컬러 맑은 핑크색인데 질감이 벨벳이기 때문에 은근히 차분한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밝고 청량한 여름 쿨 타입이 좀 가을 겨울에 분위기 있고 싶을 때 바르면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6호 루비잼 쿨톤들이 포인트로 쓰기 좋은 색이에요. 파워 쿨 타입에게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채도가 꽤 있는 편이라서 겨울 쿨 클리어, 화이트시, 브라이트, 비비드, 스트롱 이런 고채도의 쿨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름 쿨도 안쪽에 포인트로 써도 괜찮아요. 풀립으로 바르면 약간 튈 수도 있는데 부드러운 3번 정도의 컬러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안쪽에 포인트로 이 컬러를 쓰면 여름 쿨에게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7호 크림슨 차분하고 진한 와인 색이에요. 겨울 다크 타입에게 가장 추천드려요. 되게 고혹적인 컬러입니다. 텍스처가 부드러워서 실제 색이 약간 더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뮤트가 포인트로 써도 괜찮습니다. 겨울 다크는 풀로 다 발라도 좋고 여름 뮤트는 그라데이션 주듯이 살짝만 저도 여름 뮤트라서 2번 컬러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크림슨 컬러를 안쪽에 포인트로 쓰거든요. 그러면 되게 분위기 있어요. 8호 클래시 완전 선명한 루비 체리레드 색이에요. 전 색상 중에 가장 채도가 높습니다. 겨울 쿨 비비드, 스트롱, 화이티쉬, 클리어, 브라이트 이런 고채도의 쿨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단독으로 쓰시면 좋은데 여름 쿨톤도 포인트로 그냥 그라데이션 주듯이 톡 찍어서 바르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쓰다가 반해버린 데이지크 크림드 로즈 틴트 전 색상을 분석해드렸어요. 지금 데이지크 공홈에서 1불1 이벤트 중이던데요. 끝나기 전에 다들 구매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